여기는 전방이라 채소도 엄청 달달하나 보는데 한 두 배 큰 것 같습니다. 두 배. 큰 데, 큰 데. 오늘 밥이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. 저 진짜, 쌈밥 진짜 좋아합니다. 쌈밥 짱입니다, 진짜. 와, 정말 맛있어. 아, 기가 막혔습니다. 뭔가 다채롭게 먹는 느낌, 다양하게. 고추도 있었습니다. 그 식사는 최고의 맛이였습니다. 거기다 이제 그 청양고추의 맛이 너무너무 매콤한 맛이었습니다. 고추도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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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제가 보겠습니다. 앉아주십시오. 아, 저도 고추도. 우리. 아, 자. 그리고, 그리고 둘이 둘이 셋. 조주가 어디에 있습니까? 아, 둘이 셋. 조주가 어디에 있습니까? 아, 둘이 셋. 이 3개. 총 3개요. 하나 골라. 마지막으로 한번 고추. 마지막. 고추 없습니다. 요것도 진짜. 근데 참 미안하게 늘 여기는 좀 지저분한 것 같습니다. 고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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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혀 제가 그런 줄 알았습니다. 저는 그때 김보성이 고추를 갖다 드리기 위해 제가 두 개를 갖고 왔잖아요. 하나는 제 거였습니다. 두 개 반을 드셨습니까? 고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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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춘. 고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